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거래하는 한인 업체들까지 비상이 걸리면서 LA 총영사관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는 원단업체 그리고 의류를 생산하고 있는 의류업체들은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표적인 한인 업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원자재와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결정하며 중국과 무역을 진행하고 있는 한인 업체들의 고민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상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손님들이 이해해주지 않는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비책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생산지를 많은 분들이 그래서 베트남이나 다른 대책 3국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난 2011년 831억 달러 수준에 머물던 미국의 무역적자는 2017년 기준 3752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당초 IT와 기계 분야에 제한되어 있던 높은 관세는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앞으로 단순 소비재까지 적용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일반 소비재를 취급하는 한인 업체들의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자 한인 업체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긴급상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의 긴급지원센터를 만들어서요.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저희 총영사관에 지정된 공익관세사 8분을 통해서 즉시 상담을 해드리고요. LA 총영사관의 긴급지원센터를 통해서는 품목별 수입 조건이나 중국에 설립된 공장의 타지 이전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조된 상품이 한국을 거쳐 재수입된다고 해도 높은 관세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품의 원산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미국과 중국의 보복관세 여파로 내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이 0.5%가량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이 시작됨에 따라 한인 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처가 절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